이 드라마는 나의 학창시절을 바탕으로 한 리얼한 이야기다 예 회장님 지금 미국 바이어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예 오늘 일 꼭 성사시키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에 명운이 걸려있으니까요 이따 뵙겠습니다 티라노 놀자 티라노 아 연마 보네 어디 간 거야 어? 저 티라노잖아 너 왜 굴렀는데 대답을 안 해 뭐야 당신 뭐야 당신 야 너 빠지냐 대답 안 하냐 이제 야 뭐 야 나 학교 가야 되니까 이따 끝나고 꼭 떡볶이 사라 뭐 떡볶이? 알았어? 선생님 장난하나 지금 아 대답 안 하냐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이따 보자 간다 안녕 뭐야 저 사람 아 이거 무슨 냄새 이거 아이씨 야 온다이 쌤 우리 학교 온 지 한 달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 발을 못 찾더라 야 그니까 진짜 어리버리한 거 같아 그니까 어? 어?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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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죄송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어 나야 나야 제가 네 어 형 어 형 이거 빠트렸어요 오 형 뭐야 다 영어잖아 야 티라노 형 알파벳도 모르는 형인데? 보니깐 야 이거 아까 티라노 형이 떠났긴 서륜데 뭐라 써져 있는 거냐 보자 왜 왜 왜 헐 뭐 3000억을 투자 받는 내용인데 삼.. 3000억? 티라노 형이 우와, 대박인데? 아이고, 그거? 야야야, 광자야! 네. 너 뭐 과자 같은 거 먹을 거 좀 없냐? 쌤, 저한테 무슨 맡겨놨어요. 아이고, 저거 줘, 있으면서. 없어요! 쌤, 근데 요즘에 티라노형 이상하지 않아요? 뭐가? 아니, 요새 막 정장 입고 다니고 이사람 막 서류 막 이런 거 들고 다녀. 하, 맞아. 야, 그 나이 때는 원래 정장 한 번씩 입어보고 싶고 회사 온 포스프레 하고 싶고 다 그런 거야. 야, 나도 그랬어. 응, 나. 야, 진짜 뭐 먹을 거 없어? 또요, 없어. 야, 이 자식! 있네, 여기 있어, 이거. 뭐야, 뭐야, 뭐야. 아, 널 친하게 집 한 번 먹으러. 일로 갈게. 아, 왜 저러? 어머. 꼭 3천억 투자 받아서 뉴욕에 호텔 짓도록 하겠습니다. 믿고 맡겨주십시오. 네. 뭔 소리 한 거야? 뭐야, 당신? 야, 3천억은 뭐고 호텔? 아, 너 모두의 밥을 하는구나. 뭐라고요? 이따가 아이디 알려줘. 같이 하자. 장난이래, 지금 저랑? 아, 맞다. 내가 어제 떡볶이 사달라고 학교 앞에 남으라고 했지? 왜 안 나서? 왜 안 나서? 너 요새 말 자꾸 안 듣는다. 어? 어? 말 안 들어. 뭔 떡볶이에요, 진짜. 오늘은 꼭 사줘라. 알았지? 갈게. 안녕. 아, 도대체 몇 번째 맞는 거야, 진짜. 야, 네 하루 종일 슬라임만 만지네. 야, 네가 뭘 모르나 본데. 나같이 이 산만한 애들한테는 이 슬라임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. 알구. 그래서 공부는 꼴등이다. 아, 죽을래? 아, 이게 진짜. 어, 쏙쏙. 팍, 핑크같아, 핑크. 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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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. 야, 도대체 두더지. 너네 왜 여기 있냐? 어? 근데 형 오늘 정장 안 입었네요? 정장? 나랑 한 개도 없는데? 아, 맞다. 형, 저번에 놓고 가신 거. 내가 놓고 갔다고? 네. 엄청 중요한 서류 같은데. 이게 중요하다고? 네. 어? 어, 형! 통하면 될 수 있다. 어, 이거 진짜 누가 해보는데? 왜? 어, 야, 두더지 이거 뭐예요? 이거 신상 슬라임이요. 어, 신상 슬라임? 나문만 빌려주면 안 돼? 아니, 안 돼요. 왜? 나문만 이거 쪼붙쪼붙 거릴게. 손은 씻었어요? 나... 일주일, 일주일에 씻었어. 씻은 거 맞아요? 어, 나... 씻었어. 그러면은 내일까지만 가지고 놀고 꼭 줘야 돼요. 어, 알겠어. 고마워. 나 사실 손 안 씻었는데. 어? 고마워. 내일 진짜. 깜짝이야. 아우, 저! 정해 주세요. 아우 씨.. 투마로. 다음 아, 저 형 내 슬라임 지그래놓고 저기서 커피 마시고 있네. 뭐야? 씨, 아... 아... 아, 저 형 내 슬라임 지그래놓고 저기서 커피 마시고 있네. 형! 내 슬라임 오늘까지 준다며! 누구시죠? 누구시죠? 내 슬라임 달라고 어제 내꺼 빌려갔잖아! 슬라임 뭐지? 아 이렇게 나오시겠다! 알겠어! 죽어봐! 저기요! 뭐야 저 사람? 5, 4, 3, 2, 1, 0 내 슬라임! 내 슬라임 왜 안줘! 내 슬라임 달라고 내 슬라임! 너 뭐야! 내 슬라임 달라고 내 슬라임! 왜 안줘! 형! 형! 내가! 내가! 너 누구야! 내 슬라임 내 슬라임 달라고! 사람 살려! 아! 너 누구야! 왜 안줘! 너 누구한테 도대체! 아 많이 줘요! 내 슬라임 달라고 형! 이 슬라임이 도대체 뭐야 너! 아! 그기로 했잖아! 아! 내가 그러고 미워줬는데! 아이... 아이 꼬맹이 같은 놈한테 영문도 모르고 괴롭힘 당겨버렸네! 아이 진짜 이 동네! 이상한 놈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야 임마! 야 임마! 뭐야! 너 어제도 떡볶이 안 사주고 학교 앞에 안 남았더라! 또 너야? 아! 아이 좀 먹어라! 아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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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좀 해! 내일은 꼭 떡볶이 사줘! 알았어? 눈 풀어! 뭐? 눈 풀어! 아이! 아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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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죽겠네! 아... 아... 형 나았어! 티라노 왜 여기 앉아 너 요새 뭐하고 다니는 거야? 너 아직도 건설 현장 다니니? 그 당장 그만둬 그만두고 아버지에서 물려받을 후계자 수업 준비해 준비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 같은 재벌은 재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알겠어? 형이 뭐라나 티라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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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티라노 광자 두더지 내 슬라임 빨리 줘요 미안해 내가 일찍 주려고 했었는데 까먹었어 이제 내 무서움을 알겠죠? 내가 미안하니까 내가 맛있는 사줄게 뭐 먹고 싶어 형 돈 없잖아요 야 어?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송충이도 욕 먹고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? 아까 전에 알렉스 형이 뭐라고 했었는데 까먹었다 근데 형은 맨날 행복해 보여요? 맞아 티라노 형은 늘 웃고 다니시는 거 같아요 야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고 오 명호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떡볶이 쏘라 쏘라 세상이 강요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내 모습이 진정한 나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거든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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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 인생의 주인공